안녕하세요. UC IP 카메라를 설치해드리고 있는 PC115입니다.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카메라가 이제는 움직이는 사람을 쫓아다니게, 쫓아다니면서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지하게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로 작동하는 거, 조정하는 거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따라서 인지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된 증상입니다. 제가 위로 올라가니까 또 위에까지 쫓아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추가되서 따로 설정을 해놓으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추가된 피사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 좋은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활용하시려는 피사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활용하시려는 피사체를 따라서 활용하시거든常, 감사합니다.